자 작년 크리스마스 포기 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분들입니다. 어? 트와이스. 트와이스다. 우리 매치 트와이스입니다. 트와이스. 아니 뭐 긴장감이 이렇게 없어. 여기 부분에서. 아니 저 누나가 엥간에서 저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. 아 뼈 때린다 뼈 때려. 이거 약간 긴장감이 이렇게 없어 되겠어 이거. 산타가 있다면 들어주세요. 다음 주가 오게 해주세요 빨리. 제발. 2020년 10월에 발매한. 2020년 10월? 그 노래 뭐지? 나를 관심하는 저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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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. 헤드곡. 제목이 뭐지? 이게 아닌 수록곡 헤드 인 헤븐입니다. 혜린의 트와이스다. 울터 세상 최초로 포기하고 간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죠. 포기 처음이죠. 포기 처음이야 포기 처음. 아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? 영광스럽지. 항목 항목. 포기 포기. 나를 데려가줘. 마이 호피는 헬. 택 미 투 여 파라다이스. 오웨어 오웨어. 파라다이스. 들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? 어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아 그래요? 턴미스 씨도. 제가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너무 좋아하지만 들어본 적은 없네요. 뭐야. 안타깝네요. 아니잖아. 개인적으로 트와이스인데 왜 안 들어보셨어요? 턴 너무 웃긴다. 근데 조금 못 들어봤어요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.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. 아 나 너무 웃긴다. 시간이 좀 줄었다. 너무 바쁘신다. 오늘 들어보면 돼. 오늘 들어보면 되고. 나중에 꼭 들어볼게요. 오늘 들어와 오늘. 오늘 들어왔어. 일단 들어왔어. 나중에 꼭 들어왔어. 열심히 같이 듣겠습니다. 나중에 넣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